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과일 수업! 안녕하세요! 스누퍼입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드렸는데 잘 지내셨나요? 저희는 스윙분들이 보고 싶어서 잘 못 지내고 있답니다 맞습니다 근데 2020년도 수능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저희 스누퍼가 여러분들을 응원하러 달려가겠습니다 우와 11월 14일 수능을 보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결과 있길 저희 스누퍼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수능 시험도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몸 관리도 컨디션 관리도 확실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020년 수능을 보시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며 네 그럼 지금까지 화요일 수업 수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야! 화이팅! 화이팅!